롱 롱 어딘데 너 안녕하세요 간디서버야 하도 더 왔나 잠깐만 닉네잉 아 추? 진짜 아직도 그 돌로 태워다니시네 문명의 발전을 하셔야죠 문명의 발전을 하셔야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감태마기 직전이야 볼겁니다 오 있다 여기서 내가 봤을때 자원 뺏으시게요 말해서 어떻게 내리지 아 안녕히 계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죽을뻔 했잖아? 이러면서 이러면은 부셔도 합법이 누구요? 툭툭님 그 늑대 모자가 좀 갖고싶네요 어머 뭐 물물교환 하실래요? 저랑 바꾸실래요? 제 모자랑? 툭툭님 제모자랑 바꿔요 제모자랑 모가지로는 안되나요? 응 네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이게 러스트 아니야? 왜 토구가 있네 여기? 그니까 이거 뭐야 선생님 러스트 4번이나 죽었는데 어디서 왜 죽었어요? 몰라요 저 러스트 좀 해봐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들을테니까 누구와서 이거 협박하면은 그걸로 협박하세요 죽인다고 러스트 네 네 그거 들고 있으면 무서우니까 그거 들고만 있어도 이제 다 쫄거야 목숨 잘 지키세요 나 뒤졌다 침대를 만드셔야돼 침대 네 그거 뭐지? 1,030 1,030 1,030 1,030 상대한테 왜 협박하고 있어 손을 줘보세요 여러분 제가 패대를 드릴게요 네 저 못만들어요 주세요 빨리 저 신경 그거에요? 먼저요 새로운 방법인가요? 아니 기다려주세요 네 사람은 급하세요 사람은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사람은 방법을 배웠어요 그 러스트 어린애님 되게 악질적인 거 배우셨네요 누가 그런 못된 거 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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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구세요? 저 악녀에요 저는 악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투투 저 투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투투님 만난 기념으로 제가 벌거드릴게요 투투투님? 어 감사합니다 어 먹을거 아 고단백 아 고단백 이야 아 신기한데요? 프로틴이거든요? 아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이런거 처음 찾아봐요 투투투님 여기 그 가는거 어딨어요? 요거 요거 이백식 건물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? 엠피씨 맞을거같은데 뭐 알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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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잔인하시다 투투님 잔인하시다 다이어트 있는거긴 한데 투투투 되게 클럽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이거 클럽 인가? 클럽에 네 관심 있으세요? 투자하실 생각 없으신가요? 아 네 그래가지고 가격은 어떻게 투자 금액은 생각하셨나요? 네 그 1000장이랑 스크랩 500장 정도 이제 투자를 생각 중인데 그 혹시 언제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화 오셨는데요? 제가 아는 저 포윤님이신데 자고 계셔가지고 예 이 사람 자요 지금 다음에 연락 주세요 그럼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여기 투자금입니다 이미 돈을 투자해가지고 일단은 공사 진행하고 대략 진행사항 같은 거는 뭐 전화를 드리든지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런 거는 난 투투니까 두 번째 자리 투투님 네? 저 777 떴어요 에? 에? 777 떴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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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들 야호 뭐야호 우와 저 100개만요 야호 난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안 돼 아 내 내 숟가락 누구야 누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거봐요 저 마구깐 만들었어요 한 번만 열어주세요 오 멋있죠 혹시 말 한마리 바꿔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다 애정이 있는 친구들이라 안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 말도 보면 이쁘거든요 어때요 나쁘지 않긴 한데 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털 상태가 별로 안 좋대요 털 상태 왜 밥 먹여요 아니 투투님 네 네 아니 왜 밥 먹이냐고요 쟤가 매기는 거네 이거 지 혼자 먹네 얘네 밥 먹어요 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거 속셈이 아주 뻔하구만 어 투투야 저 텐크레이드가 C4 세 개로 할 수 있어? 어 C4 세 개 나랑 이거 좀 하러 갈래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C4 세 개는 있는데 오케이 가보자 근데 이거 텐 배분은 어떻게 되나 나 그냥 유튜브 보고 배울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마 어 사람 세 지게 만드네 내가 C4 세 개 구한다고 얼마나 똥꼬이 올라는지 알아? 나 하다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이거 그냥 Tre는 거 아니야 온 거지 가자 어 이리와 이리와 와서 안 becomes 조금만 좀 흔들리네 멈춰 어 왔어 투투야 어깨 잡았어 아니 이거 좋은거 나오려면 좀 뺏어갈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어 안 뺏어갔어 고마워 난 또 오해했네 오해를 해 미안요 깜짝 놀랬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조니사님 네네 조니사님 어디계세요 저 지금 지하철에 있는데 금방 나가요 무슨일있어요 아 그러면 3분안에 갈게요 아 네 그러면 포도 집에서 만날게요 네 그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어요 아 네네 돈 날려놓은거 같은데 네 다른 사업을 하게 되가지고 다른 사업이요? 네 이제 그 클럽 사업에 손을 떼야될거 같아요 그럼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거죠? 제가 없을거라고 했던 그 일이 생겨버리게 되가지고 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제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제 투자금이 네 원금에서는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받아보시겠어요? 어 원금이 이제 반보장이었어요 반보장 아 반보장이요? 갑자기요? 네네 반보 비트코인도 이렇게 안 내려가요 이미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어 네 맞습니다 괜찮으시면 옆에 두 분은 혹시 네 동의합니다 당신 단지님 변호사입니까? 네 그렇습니다 역시 자리 잘못 앉은게 확실하군요 바꿉시다 제가 투자금을 투투님한테 받았는데 네 네 네 그렇으면 되겠네요 투투님 뭘 안설이시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투투야 뭐라고 하죠 헤퍼 일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의뢰인인 투투님께서는 찌리님 때문에 한 번도 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 클럽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아 아 일리가 있는 말이군요 예 절대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평생 집에 곧 밖에서 골방에서 러스트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클럽은 절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찌질이요 찌질이 찐떨 어떻게 찌질이는 너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 클럽을 매각해서 저는 그러면 예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니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 사시는opt 마마 꺼져 넵 단짜님 파이팅! 클럽 기다리겠습니다!